잘 지냈어? 네 힘들지? 연예계가 다 힘든 거야 같이 이겨내자 힘들 때 연락하고 네 그래 일도 바쁘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든 일 있으면 연락 한번 주세요 힘든 일인데 사인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기요 뭐 하는 거야 애들 무서워하게 아 이 사람이 진짜 아이 뭐라고 미쳤어 미쳤어 진짜 야 큰일 날라고 진짜 가 미안하다 아 이리 와 이 사람이 미쳤나봐 어? 아 진짜 미안해 얘들아 건브롱 화이팅 아니 무슨 말도 안 돼서 블랙핑크부터 섭외를 해야지 블랙핑크 가족의 날이요? 어 가족의 날 YG 아티스트라면 꼭 와야 되는 행사야 어 근데 저희 그 뮤비 신곡 촬영이 있어가지고 뮤직비디오는 다음에도 찍을 수 있잖아 이 가족의 날 행사는 1년에 한 번 밖에 없는 행사라고 그럼 저희 회장님한테 한번 물어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네 지금 좀 떴다고 오빠한테 그러는 거야? 아니 아니지? 아니지? 하하하하 재윤이야 넌 오고 싶지? 하하하하 승리 오빠는 약간 부담스러운 선배님 오빠가 선물 줄게 이거 많은데 내장만 줄게 어제 종이가 기위 자 얘들아 감사합니다 아우리라멘? 아우리라멘? 승리라멘찜? 미사완간 할 합니를 걸 한 번 하려고 찡찡러 가요 만 원짜리 쿠폰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뭘 먹을 수가 있지? 한 달에 살 찌지 말라 와서 먹고 사인 좀 한 100장 정도만 하고 가 알았지? 네 요즘 좀 유독 불편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우리라멘